일곱 번째 특별 힌트 걸린 미션 진행합니다. 특별 힌트 걸린 미션 진행합니다. 렛츠 고! 렛츠 고! 사랑꾼이라면 통하는 법. 지금부터 보여주는 영화 대본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대사를 맞춰주세요. 보여주는 영화 대본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정답이 나오지 않는 특별 힌트는 사라집니다. 아, 멤버 두 명이 맞는 손하트? 내가 또 기가 막히게 영화를 많이 보지. 힌트가 약간 센데? 네, 걱정 마. 형은 나와. 아, 나왔다. 뭐야, 이거? 무슨 영화야? 미안해. 봄날은 간다 봤어? 안 갔지, 안 갔지. 너도 안 봤는데?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 나 사랑하니? 그냥... 그냥 친구를 지내면 안 될까? 나 사랑하냐고. 아니... 아닌 것 같아. 아, 저건. 저건 뭔데? 남자가? 아, 뭐지 이거? 분명 명대사일 텐데, 이거. 아, 이거 그건가? 소라게? 헤어지냐, 아니면 난 사랑해, 너 사랑해. 줄줄인가? 난 사랑해. 난 사랑해, 오케이. 난 사랑해. 나는 너 사랑해 할까? 응? 어, 나는 너 사랑해 가보자. 잘 먹고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응. 나 사랑하냐고. 나는... 아닌 것 같아. ㅋㅋㅋㅋ ㅋㅋㅋㅋ 기분은 무릎에 오르는 거 아니야? ㅋㅋㅋㅋ 성공한 방이 없대. 아, 역시. 아, 어떡해. 이거야? 그래, 이미 둘이 만나고 있었고 그래서 헤어질 위기에 처한 거잖아. 그럼 저한테 이런 상황 만들지 말자. ㅋㅋㅋㅋ 너무 무서워. 여덟 번째, 여덟 번째 미션. 여덟 번째 미션 진행하겠습니다. 둘 중 한 명이 리더 방찬의 초상화를 그려 올려주세요. 아, 왜? 왜 하여튼 나야. 아, 이것들이 진짜... 초상화? 그러니까 얼굴. 얼굴? 아. 찬이 형 보면... 약간 긴데 라인처럼 길어. 맞아. 그게 장무야. 아, 그래. 그런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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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지. 아니요. 이거 수염이요. 코 밑에. 생선. 아잇! 왜요? 으악! 으악! 근데 나는 핏빙 잘 살리네. 잘 그리지 마요.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이 좀. 못 그리면 어떻게? 어떻게 하지? 어? 코를 강아지 코로 그려. 이렇게. 주임 그림이지. 입. 너무 고약하게 생겼다. 그럼 내가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려봐요. 하니처럼. 하니처럼. 하니처럼? 하니처럼? 예행, nightmare! 화면에 crossing, 하니처럼, 하니. 하니 형이 있었다. 어이가 네 아까 형? 방찬, 하니 아니면 이런 건 못 그릴 것 같은데요? 아, 방찬. 이 잘먹으면 안 붙었을 것 같은데? 이게 뭔지 한참 찾아봤어. 눈, 코, 입. 무, 코 입. compliment metra. including him 아무것도 있열fenen 이건 나인지 절대 모르겠다. 그래? 나 같아? 장빙이 형이다. 다 나오네. 장빙이 형이다. 코 진짜 키위받을 모르겠어. 손가락 아니고? 스무가 없는 유니라 딱 봐. 이거 리누만 아니야? 메이컵할 때 형 같아. 베이컵할 때 형 같아. 9번째 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미션 아홉 미셸라스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을 저거 올려주세요 한 사람당 한 개씩 총 두 개의 음식을 올리면 됩니다 잠시만 20초 소고기 말고 소고기 말고 쓰기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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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쓰기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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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보편적이잖아 잔치국수 잔치국수 올린다? 오케이 빨리 뭐 먹고 싶어? 나 그냥 곱창전골이라고 해 나 의심을 할 거 아니야 아 오케이 나는 부대찌기 어때? 좋아 오늘 아침에 핫케이크가 너무 당겼어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나 핫케이크 좋아하는 거 김밥 좋아하는 거 너 김밥? 나는 잠깐만 잠깐만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새우 새우? 오케이 새우 새우 오케이 오케이 형 형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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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고기 1번 방에 방찬이 있을 거 같은데 아 찐이 형은 고기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 김밥 생활 내가 아까 곱창전골 계속 먹고 싶다 했잖아 오히려 너무 뻔하잖아 나는 곱창전골 창빈이 형 맞은 거 같아 왜냐면 오늘 아침에 곱창전골 먹고 싶다 했거든 아 그래 지금 곱창전골 부대찌겠네 하실 때 맞네 정식이 형 하실 때 정식이 형 하고 싶은 날 여행 정식이 형 정식이 형 정식이 형 주의али 잔다 아파트 백성대 정식이 형 흥미